캬 아 예 으 으 으 으 으 어 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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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니 당했습니다 으음 아니 아 이렇지 노플이야? 자고는 상징은 병호의 바람이다 비로소 자유로운 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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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아 씨! 제건데? 오케이 더 좋은 결과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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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핑계가 아니야 재밌었다 여기서 잠깐 혹시 평소에 다들 vpn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롤만 하는데 가끔 한국 서버에서만 하는 게 지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 vpn만 있으면 온라인 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클릭 하나로 변경이 가능하고 pbe 서버나 외국 서버에서 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치가 작년에 한국에서만 다시 보기와 클립도 막고 생방송 1080화질도 막았는데 저도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바꾸면 1080화질과 다시 보기와 클립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익스프레스 vpn이 제일 좋은 점이 다른 vpn과 다르게 속도가 빨라서 트위치 시청하거나 게임 할 때도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vpn을 광고하기 전에도 사용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하시면 3개월 무료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받아보세요 아 쪼금은 진짜 쥐랄맞죠 우와 이 사람은 mods요 wel 스누 음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이 머스트 킬류 아니 이 산들아 찍 1위에서 아쉽게 미션을 지켜보냈을 수 있습니다. 1위에서 아쉬운다. 2위에서 아쉬운다. 1위에서 아쉬운다. 1위에서 아쉬운다. 2위에서 아쉬운다. 트위치 더블러를 되게 안아낀다 이 외교를 안아났는데 이 외교를 공격한 거 이 외교를 그냥 안아났어 이 외교를 공격하는 걸 이 외교를 잘 안아났어 뭐야 이거 깜짝 놀랐지 야 야 야 야 계속 어디를 점프하는 거냐 그렇게 와우 아 질리 아 퀄리가 개잘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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